발코니 끝에 앉았어 빗소리를 들어보았니 거기 속을 걸어와 말을 건네는 누군가의 발전 들어봤니 난 저를 보기가 겁이나 네가 곁에 없으면 두려워 밤새워 만나면 더 좋고 이미 일편지도 괜찮아 전화로 두 장을 부려도 괜찮아 무언가 말해봐 해줄게 너는 내 정보여 해줄게 어디쯤 온가는 내게로 온 너의 사랑은 난 저를 보기가 겁이나 난 저를 보기가 겁이나 네가 곁에 없으면 두려워 밤새워 만나면 더 좋고 이미 일편지도 괜찮아 전화로 두 장을 부려도 괜찮아 너의 사랑은 너의 사랑은 너의 사랑은 너의 사랑은 너의 사랑은 네